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맨 위에 상단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카페인데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질적으로 눈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상한가 종목은 대봉 LS입니다 대봉 LS 자 이런 대박주를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고 인생전환을 하실 분은요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려서 어떻게 저를 믿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는가 자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대봉 LS의 시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봉 LS는요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요 구간에 바닥에서 24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에서 왜 이 구간 2400원에서 대봉 LS를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리고서 1년 동안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셔라 자본이 없어도 아르바이트를 하든 알바를 하든 아니면 노동 현장에 나가서 내 몸에 담보를 맡기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막노동을 하시던 하루에 10만원 5만원 돈 버는 대로 단 한 종목이라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적금 들듯이 열심히 주워 담으시라 자 그러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무조건 돈이 되는 종목을 주워 담으시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대봉 LS는요 2013년도에 제가 추천 의견을 드리고 난 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 자 이 구간이죠 2012년도 2013년도 자 바닥에서 2300원의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 약 3800원까지 올랐으니까 한 7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1년에 한 70% 정도 급등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분을 몇 달 동안 반납을 해도 다시 2400원을 빼지 않죠 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주워 담으시면요 이 종목을 몇 푼 얻어먹고 있다가 이렇게 날아갈 때 돌로등 다 팔아먹으면 이거 절대 지금처럼 이렇게 1000%의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800%를 친 지 지금 2015년도인데 연할 여태까지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 쳤다 그러고서 제가 시황 분석을 끝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 아직 안 쳤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800%를 쳤는데도 전략 매도 쳐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 분석이 정확하게 맞아서 기다리는 세월 또 기다리는 세월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쳐가지고요 지금 800% 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중대한 변곡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2400원의 추천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이 대봉 LS의 잠재자산을 보고 제가 추천을 드린 겁니다 이 대봉 LS의 잠재자산이 이때 당시에 2400원인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대박이더라 이거 그냥 무조건 제가 추천 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셔서 주워 담는 겁니다 적금 들듯이 주워 담으시면 틀림없이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다 그 이유가 바로 잠재자산입니다 자 이런 대박주가 아직까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닥 2400원의 매수 의견 들여서 지금 거의 80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이 구간에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곡설이 나는 수가 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 아직까지도 바닥에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붉은 태양의 3년의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다 저를 만나서 인생 전환을 하고 싶고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바닥주가 300%에서 2000% 가까이 대박이 터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선점하고 세월에다가 기다리시고 세월을 투자하시고 열심히 밖에 나가셔서 일하시면서 돈이 되는 종목을 그냥 주워 담으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런 종목이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 종목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아직까지도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봉 LS 정말로 2400원의 매수 의견을 바닥에서 드렸는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과거 자료를 찾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 키워드 검색을 해놨는데요 2015년도 3월 17일 날 대봉 LS 상한가 썼다 해가지고 2670원 353% 수익 중입니다 2400원이 아니라 2670원이네요 여기 보시면 바닥 분석가 2670원 52.17% 수익 중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강력 홀딩 하십시오 추가 반등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이 날을 위해 지난 세월 눈물로 지내온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죠 왜 저는 이 종목을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다 강력 홀딩 해라 바닥 매수자는 홀딩 해라 상한가 쳤는데 홀딩 해라 강력 홀딩 조정점이 왔습니다 그래도 홀딩 하방 압박이 있습니다 그래도 홀딩 추가 반등이 강하게 왔습니다 기다렸더니 어떻게 졌습니까 상한가 쳤서 109% 수익 중입니다 이제 정고점을 향한 강한 반등이 다음 주에 옵니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꼭지 매도 시점이 다가옵니다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여기 분석시황 정보 자료가 이전에 수두룩하게 있는데 일단 먼저 급한 것대로 353% 보여드렸고요 마우스를 내리면 대봉 LS 상한가 108% 아까 보셨죠? 108%짜리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상한가 쳤서 118% 대봉 LS 상한가 당첨 대봉 LS 94% 52.17% 그리고 대봉 LS 시향 분석주 해서 대봉 LS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일 분석을 하고 답글을 드리다 보니 아무튼 이렇게 돼서 매수 의견 드렸던 거 이 자료 나오죠 2012년도 8월 17일입니다 여기에서 시향 분석을 하다가 대봉 LS 주가 예측 정보라고 별도로 여기 있죠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2014년도 2월 27일 날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대봉 LS 시향 분석에서 이 분석 시향 원본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 아까 읽어드렸던 내용 그대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마감 쳤습니다 109% 수익 중입니다 직전정보첨 돌파 시도할 겁니다 홀딩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분석 시향 정보 자료가 여기 353%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이 옵니다 그런데도 홀딩하십시오라고 했죠 353%인데도 홀딩해라 왜? 신고가 갱신을 도전할 것이다 직전정보첨 홀딩해라 왜? 이 종목의 꽃지 목표가는 저는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앞서 보신 원본 자료 여기 있죠 2670원 52.17%입니다 이 날을 위해 지난 세월 눈물로 고통의 세월을 지난 거죠 홀딩하느냐고 지내온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이 분석 시황 원본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로 밑에 동종목에 이제 시황 분석 자료가 쭉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는 그렇고요 대봉 LS가 이 주가 예측 정보에서 이제 시황 분석을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추천주로 대박 분석 주 땡땡탄 해서 별도로 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직전정보점 돌파 시도를 하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언제든지 떠넘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카페 찾아오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1000%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는 이런 종목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아직 바닥주가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년 2년 동안 열심히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아 붉은태양이 추천하는 종목 기본적으로 웬만한 종목은 다 1000% 터지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막담할 필요가 없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해서 정말로 이 대봉 LS처럼 앞으로 2, 3년 후에 내가 1년에 2천만 원은 번다 3천만 원은 내가 저금한다 그 저금을 은행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몰빵을 터뜨리시는 거죠 장기 접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모아서 3천만 원 모으고 2년 모아서 3천만 원이 모아진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이 대봉 LS처럼 1000%가 친다면 여러분들은 그 4천만 원 5천만 원이 4억이 되고 6억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은 갖게 되는 겁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봉 LS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이 왜 바닥에서 2,400원 2,600원의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바로 잠재자산이 원인이다 이 종목 잠재자산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 대박이더라 이 잠재자산 여러분들 왜 이 잠재자산을 보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 다 1000%가 터지는가 여러분들은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이 잠재자산 정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종목이 있다면 잠재자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쪽박이 터진 거다 지금이라도 고점에 물리셔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잠재자산 정보를 저한테 질의를 하시는데 단돈 몇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몇만원에 여러분들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이 날 수도 있는데 몇만원 아끼지 마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을 제가 성공하는 인생 몇 년 안에 이렇게 대봉 LS의 대박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대봉 LS처럼 1000%가 아 이건 아직 1000% 아니죠 800%죠 1000%가 입이 배어서 아무튼 이런 인생을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살게 될 것이다 단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는데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마라 단기 수익 몇십 프로 뭐 백 프로 이런거에 연연하셔서 바닥에서 사놓고서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안 오른다고 끌탕하실 분은 저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자 대봉 LS 지금 80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선점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 아 아 고춧가루 고춧가루